야 난 여기 조금만 운다. 좋다. 너 언제 개발했냐 여긴? 최근에 오랜만이다 야 마셔. 그래 지금 막 오래간만이다. 넌 좀 한 것 같다? 아 기다리면서 좀 마셨어. 넌 뭐 여기가 추억의 장소로도 되는 거냐? 추억의 장소? 유배지다 유배지. 유배지라니? 귀향살이 하고 있어 지금 나한테. 귀향살이 또 뭐야? 너 출장 왔다 그러더니 일로 온 거야 그러면? 응 출장 끝났어. 애들한테는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엊그제 내가 집에 갔다 왔으니까 이젠 그거 아니지 뭐. 야. 야 너. 쫓겨났어 나. 여경 씨도 알아? 전혀 몰라. 모르는 상태에서. 아주 잘 끝났어. 아 그러면 진수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. 말할 기회를 줄 것 같지가 않아. 엊그제 내가 집에 갔을 때 처참했다. 두 번 쫓겨난 셈이지 뭐. 아니 이렇게까지 근신을 하는데도 안 돼? 아 이거 형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? 무기야 뭐야? 사형이야? 어? 이혼하자는 느낌이야. 나도 점점 더 힘들어져. 엄마. 네가 걸으면 안 되지. 어? 아무리 처참해도 용기를 내서 어? 인정에 호소를 해야지. 정상천적인 여지가 있다면서 이렇게 보여줘가면서 어? 붙들어야지. 어? 죽었습니다 하고 매달려야지 네가. 야. 막말로 너하고 여경 씨하고 뭔 짓 한 것도 아니잖아. 어디 그러기 쉬워? 그리고 지금은 깨끗하게 헤어졌잖아. 그럼 충분히 정상 창작이 된다니까. 게다가 말이야. 그건 집사람을 이해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. 마음이 떠나 있는 게 더 무섭다는 거 집사람도 아니까. 참 답답해서. 야 살면서 한두 번 마음 떠나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냐. 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또 사는 그게 또 사는 거 아니야? 내과는 힘들게 다가갔는데 글쎄. 또다시 집사람이 걸어 잠금 방문 두드리고 싶지가 않아. 이 말대로 울든 벨든 어거지 써서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지금처럼 뭐 더 나을 것 같지도 않고 야 울든 어 정말 이혼 너 과문하는 거 아니야 또다시 너 과문하는 거 아니야? 또다시 아멘 That I've changed Your life forever And you're never Gonna find Another somebody Like me And you wish You had more than just A lifetime To give back all I've given you And that's what you believe That I owe you The sunlight In the morning And the nights of all